1. 고지혈증 개선. 고등어의 epa dha 성분이 나쁜 콜레스테롤을 만드는 중성지방과 혈관을 막는 콜레스테롤을 낮춰준다. 2. 안구건조증 완화. 풍부한 오메가3 성분이 건조한 윤을 개선하여 눈이 뻑뻑하고 침침해지는 증상을 완화시킨다. 3. 기억력 개선. 오메가3 성분이 뇌가 노화하면서 두뇌 크기가 작아지고 기능이 퇴화되는 것을 막아준다. 4. 다이어트. 고등어는 고단백 저칼로리 식품으로 근육 손실을 방지하고 식욕을 억제시킨다. 5. 골다공증 예방. 풍부한 비타민 d 성분이 체내에 흡수된 칼슘을 뼈와 치아에 축적시켜 뼈를 튼튼하게 해준다. 6. 빈혈 개선. 철분이 부족하면 뇌에 충분한 산소 공급이 되지 않아 어지럼증, 호흡곤란, 피로감 증상이 유발된다. 고등어에는 철분이 풍부하다. 고등어는 산성식품이다. 알카리성인 무와 함께 섭취하면 무의 비타민c가 고등어의 철분 흡수를 돕고 지방이 많은 고등어의 소화도 돕는다.